선생님과 함께 56회 56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한국사의 새로운 센세이션 민석쌤입니다. 우리 1번 문제부터 내용을 만나볼 텐데요.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선사시대 이번에는 신석기시대 문제가 나왔는데요. 늘 나왔던 빗살무늬 토기가 아니라 이른밑무늬 토기가 나왔습니다. 이른밑무늬 토기 여러분 민무늬 토기는요. 청동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였다면 이른밑무늬 토기는요. 말 그대로 이른 앞에 있었던 바로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맞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힌트를 통해 또 어떤 단어를 통해서 힌트를 알 수 있냐면 토기. 이 토기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농경의 시작이었던 신석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맞죠? 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갈돌과 갈판. 맞죠? 땐석기입니까? 간석기입니까? 그렇죠. 간석기죠. 갈돌과 갈판은 간석기를 사용했던 신석기시대를 우리가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좋아요. 고인돌과 돌롤물돔을 만들었다. 청동기가 되겠고요.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건물을 만들었다. 거푸지림이라고 하는 건 청동을 만들었던 청동도구를 만들었던 그 틀이야 틀. 근데 이 거푸집 나오면 여러분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모습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철기로 우리가 가면 되겠고요. 농경과 목축을 시작했다. 이게 신석기 아닙니까? 정답은 답 3번이 되겠고요. 동굴에 살았다. 이건 구석기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를 썼다라는 건 이건 바로 청동기가 아니라 철기가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2번 문제. 여러분 2번 문제가 조금 좋은 문제야. 많이 좋은 문제입니다. 많이 좋은 문제. 여러분들 어려웠을 수도 있고 좀 많이 틀린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 부여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나라는 부여가 되는데 이 부여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왕 헤브루. 헤브루의 아들? 헤브루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 금화. 이 금화왕이 바로 부여의 왕입니다. 금빛 개구리를 닮은 왕에서 금화왕이라고 하는 이 부여와 관련된 설아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헤브루라고 하는 키워드, 그 다음에 금화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나라는 부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도 그 국가의 어떤 설아를 물어보면서 그 나라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여 문제 나오면 사출도라던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걸 던져줄 거나 이럴 텐데 여기서는 지금 헤브루와 금화를 던져줘가지고 부여를 뽑아내야 했던 그런 문제였어. 따라서 여러분 부여니까 부여하면 재천행사 뭐야? 끝났네. 부여 재천행사 영고가 되겠죠. 영고. 12월 영고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혼인 분석으로 서옥제. 이거는 고구려죠. 그 다음에 정삼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노렸던 건 정삼회의라고 하는 백제. 백제의 귀족회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됐다. 우리 가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궁과하마 반업피. 바로 동해의 3대 특산물. 바로 동해의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 좋은 문제죠. 쉬운 문제입니다. 자, 고의왕과 법풍왕 나왔으니까 여기 무조건 누구 나와야 돼?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소수리망이 나와야 됩니다. 소수리망. 소수리망. 고구려의 소수리망. 백제의 고의왕. 그 다음 신라의 법풍왕. 전부 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중앙지권 체제를 완성했던 그런 군주들이죠. 맞죠? 특히 우리 소수리망은요. 암기비법이 있죠. 백제를 불태울 거야. 불태울 거야. 불태울 거야. 불교를 수용했다. 태학을 만들었다. 율령을 반보했다. 소수리망 암기비법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소수리망. 태학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던 사람은 장수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안평을 공격하여 영토로 왕자였다. 이게 미천왕 때 이야기야. 오, 좋아. 미천왕 이야기 때. 이런 상태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연가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다. 이거 고구려인데, 고구려. 우리 연가 7년명 열애입상. 연가. 연가라고 연어를 사용했던 건 고구려 때입니다.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의 군대를 파괴나 왜를 격퇴했다. 이거 광개토비앙 이야기죠. 그 이제 연가라고 하는 연어를 사용했다. 고구려. 이거 불쌍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밑줄금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은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자, 왕은사지 사리기라고 나왔고요. 이제 사리를 안치한 그 그릇. 그릇을 말하는데. 자, 여기서는 왕은사. 왕은사. 이 왕은사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위덕왕이 나왔어요, 위덕왕. 위덕왕은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워요. 백제왕입니다, 백제왕. 그 다음에 성왕. 성왕이 도우부로 적했다. 이거 보고 끝난 거죠. 바로 부여. 백제의 마지막 수세대였던 부여. 당신은 뭐라고 불렀다? 사비라고 불렸죠. 부여에 대한 문제였고, 부여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거.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림사지 5층에서 부여있고요. 부여있는 능산리 고분군 있죠. 자, 논산에 있는 관촉사 석조미류보사립상. 고려시대 대표하는 불상이면서 논산지역에 있죠. 육군훈련소 있는데. 오케이, 좋아.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전부 다 부여입니다. 관복리 유족도 부여있고요. 부여의 부산산상 있고요. 정답은 부여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거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왕은사라는 절이 절터가 부여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캐치하면서 또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가, 나, 시기 사이에 있는 사실은 옳은 거래요. 자, 가, 시기와 나,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와우, 딱 삼국통일 그 과정의 에피소드 스토리네. 백제의 계백장군의 오천결사대. 황산벌 전투. 백제의 멸망 직전에 있었던 최후의 전투 아니었습니까? 660년 백제의 멸망과 관련된 스토리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볼포 나왔습니다. 당나라 장군 서림기와 싸웠는데 연이어 패배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4천명을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볼포 전투, 매소성 전투와 기볼포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 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요. 맞죠? 대동강 이북으로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달성했다는 이야기니까 676년 삼국통일 그 끝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맞죠? 여기 사이에 있었던 걸 물어보는 문제였어. 660년 백제의 멸망과 676년 기볼포 전투 사이에 있었던 스토리. 자, 백제의 다음 어디가 멸망했다? 고구려가 멸망했다. 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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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이 먹어라!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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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소성 전투, 기볼포 전투. 그러니까 고구려 멸망과 관련된 내용이 답이 나오겠죠? 자, 김웅돌이 반란을 꾀었다가 처형당했다. 요거는 신라 신문왕 때 통일 이후 이야기가 되겠고요.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여 대하산 한화시켰다. 가 앞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지문동이 살수해서 수나라 군대를 무찔렀던 것도 역시 가 앞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고요. 대조형이 고구려 의민을 이끌고 동호산에서 나라를 세웠다. 발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698년 발의 이야기고요. 건모자미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챙겼다.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고구려 부흥운동을 정리하는 내용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딱 되겠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6번. 다음 특별전의 전시될 자료로 적절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 선조들은 하늘의 움직임에 대한 세상의 어떤 이치호가 연결된다고 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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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 우리 과학기술 중에서 천문과 관련된 주제. 요거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유물을 골라야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1점짜리 쉽게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천문도, 혼천이, 칠정산, 하늘과 관련된 거, 천문과 관련된 거. 거중기는 정야격이 개발한 도구로서 정조가 수원화성을 건축할 때 이용했다고 하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는 천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쉽죠? 7번 문제 갑니다. 자, 가하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영주의 부석사를 창건했다. 이분 의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에가를 지어가지고 나무아미타부를 외치겠다. 온효대사 아닙니까? 홍일신라를 대표하는 두 대표적인 고승 두 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백연결사를 이끌었다. 이거 요새. 고려의 승려 요새. 요새가 되겠고. 화음일승 법계도를 지어 화음사상을 정리했다. 의상에 대한 이야기 맞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창시했다. 고려 전기의 승리였던 천천천천천천. 의천이 되겠고요. 의천. 의천. 2번은 의상이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왕어천 축국자는 우리 해초죠. 해초. 해초스님. 그 다음에 심성의 도야를 강조했던 유불일치설.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스님.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갑니다. 지도와 같은 행정구역을 국가한 나라. 오소경 나왔죠. 9개의 주가 나왔습니다. 구주 오소경 이야기하는 거.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 신라 이후 모습이죠. 신라가 통일 이후 모습들. 신라는 뿐만 아니라 구서당 십정이라고 하는 군대 조직을 개편을 했고요. 욕살과 철효근지는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고구려 지방관은 오부 욕살, 철효근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여.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이야기가 되겠고. 북계의 병마사를 파견했다. 이건 고려 이야기지. 안찰사와 병마사. 오도했다가는 누구를? 안찰사를. 양계했다가는 병마사를 파견했다. 이거 고려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정답은 ㄱ과 ㄷ.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호 문제. 조금 속도를 내볼까요? 아,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이른바 발해 오도라고 하는 발해가 주변의 국가들과 교육했던 5가지 루트가 나와있네요. 발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평양을 석영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이건 고려 이야기고요. 후연을 격파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를 공격하였다는 왕은 고구려 소수림 이야기죠. 고구려. 고구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야? 백제 22담로를 두었다. 백제죠. 백제. 그 다음에 완도의 청해전을 설치해 해상무육을 장악하였다. 장보고, 통일신라 장보고 이야기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무덤 양식을 혼합된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 또 누구 무덤으로도 유명하죠? 누구 무덤? 정효공주 무덤이 이러한 양식을 띄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정효공주 무덤은 바래의 대표적인 무덤이기 때문에 바래 이야기하는 거니까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지금 지도를 보니까 여러분들 개경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죠? 고려의 수도 아닙니까? 자, 이런 13곳의 조창. 이 조창이라고 하면 조세를 모았다가 저장하는 그 창고를 조창이라고 하는데 이 조세로 운반했던 창고, 이 조창 13곳이 나와 있고요. 이걸 전부 다 수도였던 개경으로 보냈던 이 시기의 경제 상황. 바로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거.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음을 폐지했다. 자, 이건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이야기죠. 통일신라 때 이야기고요. 자, 덕대가 광사를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문장이죠. 자, 그다음 고구마 감자 등의 이런 구황작물이 임진왜란 이유. 즉, 조선 후기 때 전래되었죠. 자, 그다음에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약조를 체결했다. 조선, 정기, 세종 때 이야기죠. 따라서 정답은 고려와 관련된 거. 답은 5번이 되겠는데요. 자,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무역항구라고 할 수 있는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 그렇죠? 여기를 통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리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 고려라는 이름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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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답은 5번. 자, 그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섬이고 자주 가는 섬입니다. 바로 강화도인데요. 자, 고인돌, 참성단, 그다음에 광성보. 특히 광성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신미양역 때 어제연 장군의 강성보 일대에서 어제연 장군의 조선수비대가 미국과 싸웠던, 격전지였던 광성보. 다 강화도 있는 곳인데요. 자, 강화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강화도. 여러분 강화도에 꽃게 유명해요. 꽃게 맛있습니다. 네, 자, 1번. 자, 여러분 강화도 항상 나오는데 여러분 딱 떠올리는 게 바로 이런 거일 거야. 맞아. 고려시대 때 대웅 항쟁기 때 격전지였죠. 최씨 무신 정권이 몽골의 침략을 피해 고려의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때 이제 고려의 고종임금의 왕릉도 강화도 있고 그런데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김만덕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의 여자 상인이 거상이었는데 이분이 제주도 빈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이렇게 처분하는 김만덕, 제주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도 김만덕 기념관이 있고요. 이 정약전의 자산어보. 최근에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바로 저기 전라도 흑산도와 관련된 거죠. 흑산도. 흑산도와 관련된 일이다. 흑산도. 여기는 제주도. 자, 그 다음에 지중왕 이사부를 보내서 복속한 건 우리 울릉도, 덕도. 울릉도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하여 영국군이 불법 문릉한 장소는 여수 앞바다에 있는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거문도. 자, 강화도 문제니까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도 좋은 문제였어. 아주 좋은 문제야. 선생님, 통일되면 여기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못 밟습니다. 다 지뢰밭이야.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바로 군사분계선이 있는 데인데요. 자, 이 지역은요.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외쳤던 궁예의 후고구려. 즉, 후고구려의 수도가 있었던 철원 지역에 있었던 이 장소인데요. 이 철원. 즉, 후고구려 이야기죠. 후고구려. 자, 문제에서 이 국가, 가 국가는 바로 후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후고구려 하면 궁예. 궁예 하면 후고구려. 나중에 나라 이름을 마진, 태봉 이렇게 바꿨었고요. 맞죠? 어, 이 국가는 각간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다. 요거는 여러분들 신라 하대 때의 이야기야. 신라 하대. 신라 하대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해공왕 그때 전후 스토리 이야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광평성의 정치기구를 두는 구관등제 실시했다. 광평성의 구관등제. 이 후고구려의 궁예와 관련된 내용 정답 2번이 되겠고요. 후당가 5월에 사실을 파견했다. 백제, 후백제의 견원. 후백제. 고창전투에서 후백제군과 싸워 승리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이 되겠죠. 오경 15부 62조라고 하는 지방 행정구역은요. 발의 이야기. 발의 중에서도 이제 발의 무문 썬. 썬왕 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정답은 후고구려 궁예. 2번 문제였습니다. 아, 2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최근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란의 침략. 3차 침략까지 여러분들이 순서를 꼭 아셔야 되고요. 이 3차 침략과 관련된 전후 스토리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자. 자, 양규가 일단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암기 비법.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이 있다면 거란의 1차 침략 때는요. 서희가, 서희가. 2차 침략 때는 양규라고 하는 인물이. 3차 침략 때는요. 강감찬 장군. 맞죠? 강감찬 장군. 강감찬 장군. 이거 암기 비법이 있단 말이지. 희규감찬. 희규감찬 순서대로. 희규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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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규감. 아, 이거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 이 1차 침략과 2차 침략 사이에 2차 침략의 어떤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강조의 정변.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 강조의 정변. 이걸 구실로 해서 거란이 쳐들어왔었죠. 당시 강조라고 하는 인물이 고려왕이었던 목종임금을 폐의하고요. 현종을 옹립했던 사건의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데 이 강조의 쿠데타를 빌미로 해서 거란이 또 쳐들어왔던 게 2차 침략이었고 이미 고려는요. 그러니까 이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미 광군을 정종 때 설치해서 군대를 육성하게 됐죠. 광군. 광군. 기억자. 광군. 거란. 기억자. 이 광군. 그러니까 이 순서가 1번, 서희 2번, 양규 3번, 감간찬 4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셨겠죠. 자, 광군 먼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안 나왔나? 어, 알겠어. 광군이라 부르고 광군사를 설치했다. 이게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희규감찬. 희규감찬. 희. 2번이 되겠고요. 자, 규. 규. 양규가 2차 침략 때 선전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란의 3차 침략 때 거란을 귀주해서 크게 격파했던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까지. 그 순서가 나. 다. 가라. 가 되겠네요. 나다 가라. 나다 가라. 나다 가라. 이렇게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음, 망이. 나왔습니다. 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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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이. 그리고 망이, 망소이의 난. 무신정공기. 정확히 말하면 정중부 집공기 때 있었던 하측민들의 봉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망이, 망소이 난이죠. 자, 고려 무신지공기 때 이 망이, 망소이의 난은요. 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냐면 특별한 지역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는 하측민 집단에서 봉기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자, 당시 공주명악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공주명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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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서울 통청운동을 전개했다.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이고, 원종과 에나에나는 신라 하드 농민 반란. 망이, 망소이의 반란은요. 이거는 무신지공기 때 집권자들에 대한 저항. 적장자 위주의 상속이 조선 후기의 모습이죠. 가보장적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자,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아이고, 책화 오랜만에 들어보네. 책화는 동해에 있었던 풍습이죠. 정답은 5번. 자, 15번 문제인데요. 자, 태조께서 태조하면 이제 태조 왕건도 있을 거고 태조 이성계도 있을 텐데 흑창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중에 의창이라는 말 때문에 오, 근데 문제를 보니까 태조 왕건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의창으로 고친다. 흑창을 개편해가지고 의창을 설치한 사람은요. 바로 고려의 통치체제를 완성했다가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 성종하면 여러분 의상 이렇게 의상. 의창도 만들고 상평창도 만들었어. 의창을 만들었다. 성종. 자, 고려 성종은요. 정국의 12목을 두고 지방군을 지방관을 파견하였죠. 성종과 관련된 내용. 이거. 뭐니뭐니드 최순근 심 28초를 수용해서 지방관을 보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던 고려 왕은요. 문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문왕. 아, 문왕이란다. 고려 문종이라는 왕이야. 그 다음에 국자감에 서적포를 설치했다. 이건 고려 숙종이고요. 고려 숙종. 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정방을 폐지했다. 정동행성 폐지. 정방 폐지. 이 두 가지 정자. 투정, 투정. 원, 투, 투정. 정방, 정동행성. 투정, 투정. 이거 공민왕이 한 업적이죠. 자, 귀법선을 창건하여 균열을 주지로 삼았다. 기역자, 기역자, 기역자. 바로 광종 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너무 쉽죠? 자, 원나라에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 기본적으로 10층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이게 크다는 거지. 10층이라는 거지. 층수 많은 거니까 4번 아니면 5번인데 여러분들,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원나라에 영향을 받았다. 아주 독특한 모습에 형태를 띄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답. 맞죠? 이게 현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갈게요. 자, 17번 밑줄 그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네요. 자, 그리운 벗에게 쭉 하다가 충선왕 때 충선왕이라는 힌트 나의 초상화를 기억하는가 그 다음에 만공당에서 원예학자들과 교류하던 나 그랬어. 이거 끝났어. 이게 끝난 거야. 끝난 거. 아주 강력한 힌트입니다. 아주 아주 강력한 힌트. 만공당에서 원예학자들과 교류했다. 뭐라고? 만공당에서 원예학자들과 교류했다. 이거 보고 끝난 거라고. 바로 대표적인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였던 성의학자 바로 이재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재연. 이재연 하면요. 여러분, 또 하나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성의학적 역사관이 반영된 바로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집회를 했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이재연의 사략 역시 중요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불시작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했던 사람은 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이야기가 되겠고요. 구제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썼다는 사람은 고려 정기 때 대표적인 문벌 귀족이자 유학자인 최충에 대한 이야기죠. 최충. 자,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넣을게요. 자, 봉사십조는 최충헌에 대한 이야기죠. 최충헌. 위에는 최충헌. 위에는 최충헌. 최충이 왜 있는 최충헌이야. 그 다음에 예안향약은 우리 천원짜리 주인공 이왕 선생님. 이왕 선생님이 만든 향약이 예안향약이다. 자, 그 다음에 열여덟번 문제 음... 가인물 자, 황산에서 외구를 크게 격대했다. 황산 선조 때 이를 기념하여 대첩비를 세웠지만 황산대첩비죠. 황산대첩비 그 다음에 적장, 외구의 적장 아기발도 아지발도를 죽였다. 이거 누굽니까? 황산전투의 영웅 이성계 이성계 조선의 권국자 이성계가 되겠죠. 이성계 여러분, 이성계가 황산전투고요. 자, 또 이성계는 이성계의 라이벌 바로 고려 대표적인 고려말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최영 최영 장군은요. 홍산전투 홍산대첩이라고 하는데 이왕 최영 장군은요. 최홍 최홍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황산전투 이성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성계는 위아대군을 통해서 사실상 권력을 잡고 조선을 건국했던 조선의 건국 군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답은 3번 북방에 사군과 육지를 설치했다. 세종대왕 업적이고요. 의종의 보기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의종의 보기를 도모하여 김보당이죠, 김보당 김보당 김보당의 난 그 다음에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구성을 집주하였다. 이건 윤관 윤관 맞죠? 왕 때는 어느 때면 이제 그 뭐야 뭐야 예종 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좌별초와 우별초 신의군을 산별초라서 적겠다. 산별초 최후죠, 최후 최후 때 최충원의 아들 최후 때가 되겠죠. 정답은 3번 3번 그 다음에 19번 문제 어우 좋은 문제 너무 좋은 문제 여러분 직전이란 말 과전을 깨버리고 직전을 설치한다. 그래서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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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에게만 과전을 수조권을 지급하게 되는 직전법을 시행했던 임금 바로 조선의 세조가 되겠죠. 세조 세조 세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왕에게 직계하는 세조 때는요.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보고제도를 통해서 국왕의 권력을 좀 더 강화했죠. 강력한 왕권 강화 태종 이방원과 세왕대군 세조는요. 육조 직계제 맞죠? 정답은 1번 임껍정 무리를 도발하는 관군 이건 명종 때 있었던 임껍정의 난 동몽성습을 공부하는 사당학들 동몽성은 성종 때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요청하는 중국사신 동의보감은 선조 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광해군때 완성이 됐으니까 그 이유가 되겠네요. 광해군 이유가 그 다음에 시장의 팔기와 담배를 재배하는 조선 후기 내용입니다. 맞죠? 세조는 조선의 일곱 번째 군주이기 때문에 조선 정김금이야. 따라서 정답은 1번 그 다음 20번 문제 창경궁 아름다운 궁전으로 유명한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여기다가 동물원을 키우고 그랬었는데 이 창경군의 정문 홍화문 이 창경군은요. 땡땡의 정의 뭐야 땡땡이 땡땡이 정의황후 등 세 분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수강홍을 조성한 궁굴이다. 이 왕은 경국대전 완성 이거 끝나고 솔직히 앞에 있는 내용 다 필요없어.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의 낯선 문장들이요. 여러분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이거는 조선의 성종 이야기죠. 조선의 성종 이야기.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영조 이야기고요. 상평통보가 주조되었다. 인조때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인조때. 악화개범이 가능하였다. 음악백과 사전의 악화개범. 성종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훈련도감이 설치됐다. 임진왜란 중이니까 선조 때 이야기가 되겠고요. 초기문신제가 시행되었다. 정조 이야기가 되겠죠. 정답은 선보. 그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되는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연표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연표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당황 많이 하는데 우리 키워드만 잘 찾으면 흐름을 안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혈량과라는 단어가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 키워드 할 때는 선생님 형용편을 좀 쳐드릴게요. 자 봅시다. 혈량과. 맞죠? 혈량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정국공신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국공신이 뭐냐면 중종반정 때 공을 세우는 신하들 정국공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유자강에 홀로 맡아서 이렇게까지 외람되었다. 어쩌고 어쩌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 공신들 이 공신들에 대한 내용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위훈삭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위훈삭제. 홍보회들이 받은 공신자기를 없애라. 위훈삭제. 그 다음 위에 거는요. 혈량과 실시. 일종의 추천제도였죠. 전부 다 누구 때 관련된 거죠? 중종 때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중종 때 대표적인 인물 조광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죠? 따라서 중종 때 김효사와 조광조 김효사와 여기가 되겠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 지금 역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조선의 4대 사안을 알고 계셔야 되죠. 무 갑 기 을 자 조광조 사림 세력들이 숙청당했던 건 김효사와니까 을사사와 앞에 있어야겠고요. 갑자사와 김효사와 갑자사와 을사사와 사이 있어야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죠.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계도라는 그림이다. 미원은 여기에 별칭인데 간쟁과 논박을 담당하고 있는 관창이다. 간쟁 임금에게 가난하는 곳 바른말을 올리는 곳이죠. 로봇 큐리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 자 사간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간원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요건 왕명의 출납은 이제 승종원이 되겠고요. 국왕의 비서기관 승종원이 되겠고요. 서울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던 건 한성부가 되겠죠. 자 정답 3번이죠. 자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건 바로 역사서를 보관하는 춘추관이 되겠고요. 반역죄와 강상죄라. 특히 강상죄라고 하면 천륜을 거스르는 거. 뭐 부모한테 함부를 했다던가 이런 걸 강상죄라고 하는데 요런 반역죄와 강상죄를 우리가 큰 죄, 크게 거스르는 죄, 대역죄라고 하는데 이 대역죄를 다스렸던 곳은 바로 의금부가 되겠죠. 국왕의 비서기관.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3번 문제.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전란은 무엇이냐라고 했어. 이 전란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조헌 나왔고요. 곽제우 나왔고요. 뭐 의병 나왔습니다. 맞죠? 외정 나왔고요. 이 전란은 바로 조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생해 7년 전쟁이었죠. 그 이유가 되는 거니까 조선 후기. 우리가 흔히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당시 조선의 에도, 조선이 에도막부.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등장한 일본의 에도막부와 국교를 회복하는 그 과정이란으로서 유정이라고 하는 사명대사. 사명대사. 이분이 일본에 가서 회답견 세안서로서 일본에 파견돼서 끌려갔던 조선의 포르들을 데리고 오고요. 이랬었죠. 정답은 1번. 나세의 심덕부 진포에서 외구를 격퇴하였다. 이건 고려말 이야기입니다. 고려말. 외구의 침략이 극심했던 고려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 해동제국기를 저설했다. 조선 전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 삼포회라는 이거는 중종 때 있었던 거고요. 조선 전기. 외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설치됐다. 비변사가 처음 설치된 게 이 삼포회란 이후 중종 때 처음 설치됐다가 명종 때 을묘회변 이후에 상설기구가 되었고요.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최고기구가 되었죠. 정답은 1번. 좋은 문제였습니다. 특히 우리 유정 같은 경우는 삼형대사는 유정이 삼형대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승병장으로도 유명하죠. 자, 그 다음 24번 문제. 와우! 어떤 비석일까요? 이 비석의 내용을 보니까 자, 수은하성의 성역과 연계하여 축제된 충만제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충만진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 등을 경영한 수원하산 장영역 나왔으니까 정조 이야기. 자, 우리 영조와 정조는 빠질 수 없는 분이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자, 금속화폐인 건양중보.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전이라고 하는 동전이나 철로 만들어진 코인인데 이건 이제 성종 때. 고려 성종 때입니다. 고려 성종 때. 시장을 감독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이건 신라 지증왕 때 이야기고요. 울산과 당황성의 무역항으로 번상했다. 이거 신라 모습이죠. 특히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고 나서 울산항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역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역법이 제정됐다. 이거는 영조 때 이야기죠. 자, 정조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서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난정권을요. 깨버렸던 바로 신의 통공. 정답은 5번. 5번 읽고 넘어갈게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이었던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통공정책. 이른바 신의 통공이죠. 자,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25번 문제인데요. 25번 문제는 요즘 한눈검에서 너무 많이 나온 문제. 서원이냐 향규냐 이건데 자, 문제에서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으로 건립했다. 주세붕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서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태계의항의 어떤 건의를 통해 이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서원이었죠. 이게 백운동서원. 물론 이게 백운동서원이라는 게 아니라 주세붕이 처음 건립한 게 백운동서원이라는 거고 이 백운동서원이 나중에 태계의항의 건의를 받고 국가에서 현판을 받으면서 이게 이제 사익서원이 되었고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바뀌었죠. 자, 서원 이야기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47고 빼고 다 철폐해버렸다. 다 서원 이야기잖아. 자, 서원은요. 조선의 대표적인 사립교육기관이예요. 맞죠? 사립교육기관. 자, 전국에 모든 군연에 하나씩 설치했다. 이거 향교 이야기가 되겠고요. 선현의 제사와 유학 교육을 담당했던 기구가 바로 서원이었죠. 선현이라고 말하면 먼저 앞서간 현자들을 추모하는 그 공간, 제사기관, 제사기능을 담당하면서 또한 여기서 학문을 토의하고, 맞죠? 여론을 향상하고 또 지방문화를 이끌었던 게 서원 아니었습니까? 정답은 2번. 전문 강좌인 칠제를 운영했다. 국자감 이야기가 되겠고요. 중앙에서 교수나 혼도를 파견했다. 향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속과 합격한 학생들이 생원 진사에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했던 건 성균관이었죠. 속과에 응시하면 성균관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지. 답은 성균관과 관련된 내용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인데요. 조선국의 사회경은 실학자들이 쫙 나와있네요. 실학자들. 실학자 문제입니다. 이익, 홍대용, 박지원, 박지가 정의하는 건 다 실학자 문제죠. 의사문답에 대한 책은 홍대용에 관련된 문제죠. 틀렸고요. 목민심서는 정의학용이죠. 틀렸고요. 열하일기는요. 박지원 맞습니까? 박지원이죠. 박지원 정답 3번. 박지원.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암기비법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우리 지원이라는 이름이 여자 이름 같아. 지원이 안녕. 남자 이름도 잊지마. 지원이. 자, 지원이의 여자 이름 같아. 우리 여자들. 여자들은 우리 꽃을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이가 좋아하는 꽃이 수선화야. 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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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 선박. 화폐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 박지원은 그리고 수선화. 화화화화화화. 열화일기. 열화일기까지. 물론 열하인데.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정답은 3번. 3번이 되겠고요. 성호라는 건 이익의 호입니다. 중농지 실학자 했던 이의 호가 성호야. 성호. 성호사설. 성호학파. 이익과 관련된 설명이고. 북학에서 절약보다 적절한 소비를 강조했다. 박제가죠. 박제가. 박제가는 북학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북학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했죠? 북학. 제가 북학의 원조예요. 소비를 강조한다. 소비를 물건을 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쏠게요. 아 좋아 좋아. 미안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풀면 되겠지? 정답은 3번. 27번 문제. 와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 정말 좋은 문제죠. 이 각 국가가 명나라냐 청나라냐 이거야. 자 모화관에 도착한 청의 사신을 접대할 수 없다면서 김만균이 사직소를 올렸다. 이미 병자호란 때 이런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병자호란은 청이 조선을 침략한 사건 아닙니까? 이 가는요. 바로 청입니다. 청. 자 청나라와 관련된 거. 정동행성 이문서는요. 몽골과 관련된 기구였죠. 내정간색기구였는데 공민왕 때 폐지해버렸고요. 별무반을 편성해서 침입을 대비했다. 누구의 침입입니까? 여진의 침입을 대비한 거죠. 몽골 여진이고. 자 정기적으로 연행사를 파견했다. 자 청나라의 수도를 연경이라 그랬고 연경에 행차하는 사절단. 그래서 연행사라고 하는 건 청나라에 파견했던 조선의 사절단 이름이에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조천사는요. 이거는 명나라에 파견됐던 사절단들. 연행사는요. 청나라에 파견됐던 사절단이야. 또 여러분 우리 개화기 때 연행사라고. 연행사 말고. 영선사라고 있죠. 영선사. 영선사. 개화기 때 개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영선사 파견. 이 영선사도 청나라 때 파견한 건데 시기가 다르죠. 이건 개화정책의 일환으로서 보낸 거고 연행사는요. 병자어란 이후 청에 파견한 사절단이죠. 그 다음에 한성에 동평관을 두었다. 이 동평관은요. 일본 외교관들이 머물렀던 국수야. 북평관도 있어. 동쪽은 일본. 북쪽은 여진족이니까 북평관은 또 이제 여진. 여진이들이 이제 머물렀던 곳이죠. 통신사를 파견했다. 이건 일본이지. 조천사, 연행사, 영선사, 통신사. 이런 사절단들 이름은요. 요즘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 정의를 따로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자, 그 다음 28번 문제죠. 1811년부터 22년까지 평안도 일대 서북지방에서 있었던 반란. 지도가 이쪽이 이렇게 되는 거죠. 확대를 해보면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바로 홍경래은안이죠. 홍경래은안.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대우에 맞섰던 홍경래은안. 세도정치 시기 때 대표적인 저항이었죠. 청해군대에서 진압됐다. 관련 없죠. 척 외양 창의를 기출을 열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스토리고요. 선해청행과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 이거 임오군란과 관련된 내용이죠. 사건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를 파견했다.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이 사태 수습을 위한 안핵사라고 하는 일종의 진상조사단장으로 내려갔던 건 임술농민 봉기야. 세도정치 시기 때 대표적인 밀란이 홍경래단도 있고 경남 진주에서 시작된 임술농민 봉기도 있었지. 박규수가 내려갔던 건 진주밀란입니다.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세도정치 시기 때 대표적인 반란이 이거 두 갠데 특히 이거 서북지방이라고 하면 평안도 나왔으니까 홍경래단란이죠. 자 그 다음에 28번 봤고요. 28번 봤고 29번 자 다음 사건 이후 추진된 개혁의 내용으로 오른 거 그랬습니다. 자 일본군의 엄호 속에서 사복차림의 일본군들이 건청궁으로 침입하였다. 왕과 왕후의 초소로 달려들어가 몇몇성 왕과 왕태자 측근들을 붙잡았고 왕후의 침입실로 항했다. 왕후면 왕배 아닙니까? 이때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라고 하는 국내부 대신이었는데 당시 황후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팔을 가로막다가 두 팔을 잘리고 그랬었는데 은여가 나서 죽은 왕후의 얼굴을 덮어주었다. 이런 말 나오지 이거 이모 아 미안 미안 을미사변 아닙니까? 명성왕후가 시위당했던 맞죠? 일미사변 이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을미개혁이 침진됐고요. 이 을미개혁으로 인한 을미의병이 또 터지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은 을미개혁, 을미의병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개혁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을미개혁이 되는 겁니다. 을미개혁 하면요 여러분들 센세이션 암기비법 선생님이 정말 깜찍한 암기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을미개혁은 단발령이 들어가요. 단발령 그 다음에 주사바늘 하나 들고 있어요. 주사바늘 종두법이 시행됩니다. 종두법 그 다음에 달력 있죠? 달력 태양형입니다. 태양형 양형을 사용했다고 해서 거냥이라고 하는 연호를 또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크로스백을 했다가 편지를 가득 담고 있는데 여기 안에 편지가 많이 들어가있어. 자 우편업무가 다시 시작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소학교가 만들어지는 등 이런 게 이제 다 을미개혁 배용이란 말이야. 핵심은 여러분들 단발령 그 다음에 뭐 태양형 거냥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돼 있는데 정답은 태양형 또 이렇게 나와있죠?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과거대로 피지했던 건요. 가보호개혁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보호 1차개혁이 되겠고요. 유경경으로 설립하였다. 이거 86년도 1이고 공산오비제도로 혁파였다. 역시 가보호 1차개혁 내용이죠. 그 다음에 통리기마호문을 설치하였다. 개화정책의 추진기구였던 통리기마호문은요. 딱 1880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팠습니다. 이제 30번 문제 넘어갑니다. 30번 문제는 양호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조선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기 이제 병인 양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병인 양요 1866년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천주교 탄압사건이었던 병인 박해를 구실로 하여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이었죠. 따라서 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는 짝짓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종로와 전국 각지에다가 척화비를 세웠던 건 신미양요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사건 남양군무료 도굴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1868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하였다. 이모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이모글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던 건 82년 82년 이모글란이죠.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약에 국내에 유포되었다. 김홍집은 1881년 조선의 2차 수신사로 사절단으로 갔죠. 그 이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겠으므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31번 문제입니다. 자, 일본군이 김홍균을 도와준다. 김홍균이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박영효 박영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공사 다케조에도 나왔는데 이거는 여러분 김홍균과 박영효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갑신정변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갑신정변 좋은 문제죠? 자, 김홍균이 일본공사 다케조에게 국왕의 호의를 위해 일본군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그는 호의를 요청하는 국왕의 친서가 있으면 투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자, 신서는 박영효과 전달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다케조에는 조선에 주둔한 천군 1천명이 공격해 들어와도 일본군 한 개 정도면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갑신정변에 대한 어떤 구상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통해 우리는 이 사건이 바로 갑신정변이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신정변은요. 최초의 우편업무가 시작됐던 우정천국개국축하연에서 사건이 빵 터졌죠.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신식군의 백의군이 창살되었다. 앞에 있는 이야기죠? 참고로 갑신정변은 빠자! 나를 바꾸자고 하는 빠자! 8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김기수가 수신서를 일본에 건너갔다. 81년 이야기고. 운요사건은요. 강호들조각 터지기 전이었던 75년 사건. 이만선이 주도한 영남만인소. 영남만인소는 이제 80년대 그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대한 어떤 저항이었으니까 82년 82년 이 정도 무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구관민 그 다음에 동도대장 막 이런 말 나오네. 103봉기죠. 103봉기는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전주성을 먹었다. 그 사이 들어간 게 뭐냐라고 했네요. 바로 동학농민군들이 1차 봉기 때 크게 승리해서 싸웠던 바로 황토연전투와 황룡촌전투가 되겠죠. 황토연전투와 황룡촌전투. 토룡토룡 막 이런 짓도 있어요. 토룡토룡 황토연전투와 황룡촌전투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정말 좋은 문제예요. 동학문제는 항상 이런 순서가 나오니까 남적과 북적이 연합했다. 이거는 이제 2차 봉기와 관련된 거고 그러니까 이후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우궁치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패배했다. 이것도 2차 봉기 이후가 되는 거고요. 집강수를 중심으로 폐정기역안을 실행했다. 전주성 한망 이후에 전주하약이 체결되고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조병갑의 탐학에 맞서 고부관화를 습격했던 고부봉기는요. 이 백산봉기 앞에 있었던 또 동학의 동학농민혼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고부밀란 고부봉기죠. 정답은 너무 좋은 문제 하지만 어렵지 않았던 1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인데요. 또 오랜만에 그림이 나왔네요. 자 조선 후기의 명화 키워드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해설강의 할 때마다 김정희 나오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김정희의 그림을 우리가 글씨를 추사체라고 그러고요. 독자적인 글자체죠. 추사체 이 사람의 호가 추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정희 하면 또 세안도가 유명합니다. 세안도 그림입니다. 그림 세안도를 찾아야 돼. 이게 세안도인데요. 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김정희 하면 또 이분이 금석학 어떤 비문에 있는 문자를 해독하는 금석학문에 또 능통했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북한산비라던가 황초령비 이런 비석을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밝혀낸 사람도 또 이분이죠.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1번 아니면 2번 나오고 3번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서 걸러지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정선의 뭐야 뭐야 이거 정선의 인왕재색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강 뭐야 이거 뭐야 강희현의 아 강희맨이죠. 강희맨 강희맨의 영통동입구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안견의 몽유돈도 그쵸? 그 다음에 요거는 신윤복의 워라정인이라고 하는 남녀의 어떤 애정행각을 그린 그림이죠. 자 정답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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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아이고 쉬어라 우리가 첫인 때 배웠던 올오일 음력으로 올오일을 단호라고 하죠. 단호 부럼이라 그래가지고 막 깨먹고 그렇잖아. 그쵸? 성포물에 머리 감는 거 씨름 그래뜨기 단호죠. 단호 단호 넘어갑시다 이런 거 자 35번 문제 아 35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서재필이 창간했다 요걸 통해서 여러분이 끝났어 끝났어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알고 계세요. 한글판과 영어판까지 있었다라는 거 띄어쓰기를 하는 등 한글 발전에도 기어있던 최초의 민간신문 바로 서재필이 만들었던 독립신문 그리고 나중에 독립협회를 만들죠. 나중에 독립문까지 이렇게 되는 독립삼정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독립신문과 관련된 거니까 어딨어? 문신립독 독립신문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연애주에 있었던 만들어진 게 해조신문이고요. 제국신문은 여성들이 좋아했던 신문 한성순보는요. 최초의 관보라고 할 수 있겠죠. 방문국에서 만들어진 거. 정답 4번이야. 자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요. 양반 유생들 유림들이 많이 읽었던 신문으로 특히 이 황성신문에 장지원의 시일야방성대국이라고 하는 논설문이 게재되기도 했었다. 고대용이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36번입니다. 며칠 전 폐하께서 환구단에 나가 황제를 즉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어 들었네. 환구단 폐하 황제 폐하 대한제국이야 대한민국이야 대한제국이죠. 이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고종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에 내용으로는 정답은 맨날 나오는 거 지계를 발급했다. 양전사업을 통해서 근대적인 토지소유증명서 지계를 발급했다. 이게 항상 답으로 나오는데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전화한국이 설치되었다. 요번이 들어가 있어라. 전화한국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개화정책 때 있었던 내용이고 해상공국이 설립되었다. 이제 보부상들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그 전이고 보부인사 전 조창상민수 그 전 다 전과 관련된 스토리죠. 정답은 5번 지계를 발급하였다. 37번 가인물에 대한 여러분 이 물이 이거 모르면 이 나라를 떠야 됩니다. 누굽니까? 이토 1부에 적혀 있었던 안중근 열사전주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를 죽인 사살한 날이 10월 26일이었어. 10월 26일 이토 1부에 죽은 날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었던 날도 10월 26일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에 하셨죠? 노태우가 죽은 날도 10월 26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안중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중근 선생님은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지필하셨다. 1번과 관련된 내용이죠? 친일인사인 스티븐슨을 사살했다. 이건 총을 장전했다. 장전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장인환 전명훈 선생님 여기 오저감사단 이거는 나철 오기호 그 다음에 명동선당 앞에서 이완영을 습격했다.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이 아니라 진짜 또 다른 이재명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폭탄을 투착했던 분은 나석주 이를 단원이셨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 이름을 다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 평양에 의해서 대성학교 나왔고요. 안창호 양기탁 전형적인 신민회 키워드 국권피탈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신민회 비밀결사 조직이었고요. 공화정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국가체제를 지향했죠. 맞죠? 뿐만 아니라 자기회사 태극서관을 설립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통감부가 아니라 조선총국부에 의해서 해산됐습니다. 1951년 백오인사건으로 해산됐죠. 정답은 기역과 미은 1번이 되는 건데요. 자 이룡향행은요.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을 지향했다. 정답은 기역디언 1번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 와우 고종의 인산일 자 왕이 죽었을 때 장애식을 우리가 흔히 인산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 이제 3.1운동이죠. 3.1운동 태화관터도 나왔고요. 뭐 탑골공원 나왔으니까 자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지금 바로 3.1운동과 관련된 거 3.1운동 연도 몇 년? 1919 1919 19년 자 3.1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통감부는요. 국권 피탈 과정 식민지 전에 있었던 일제의 외교권을 일제가 우리나라 외교권을 관리했던 기구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 저지했다고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잖아.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사는 문을 낭독했다. 이제 요 내용이 정답이 되는데요. 사실상 만세 시위를 주도했던 건 수많은 학생들과 도시의 군중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건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에 일본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빚어졌던 건 1929년에 발생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가나다 내용을 순서대로 이야기해버려요.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문제 자 백두산이 이렇게 했고요. 여기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1번 2번 1번 2번 맞죠? 봉오동 전투가 1번 청산리 제첩이 2번이야. 그러니까 봉오동 나왔고 청산리 나왔으니까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간도참변 다음에 재정비하고요. 올라가가지고 자유시참변 나갑니다. 맞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참 정 신 이라고 하는 참 정신 3부를 결성한다. 이 내용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맞죠? 따라서 나 가 아 나 다 가가 되는데요. 나 다 가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충분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아마 중요해서 3점이 부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 문제 자 우리 이제 어느정도 10문제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조선총독부를 맞이하지 않겠다면서 북향으로 지었다.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걸작을 남긴 분 자 불교의 대표적인 한용원 선생님 맞죠? 한용원 선생님 어떻게 독립운동가이자 민족대표 33인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자 우리말 큰사자는 편찬을 추진하였다. 음 요거는 조선화학회와 관련된 사건이잖아요. 그쵸? 유교개혁을 주장하는 유교구신론을 이야기했던 분은 박은식 선생님 월간지 유심을 통해서 불교개혁을 이야기했던 분 맞습니다. 한용원 선생님이고요. 진단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이병도, 손진태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독사신론을 저술하여 민족주의 사학의 기반을 마련했던 분 바로 신채호 선생님이시죠. 관련된 건 2번 한용원과 관련된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사진이죠. 여기 안타까운 사진이지. 고 박영심 할머니의 생전 인터뷰 내용인데 만사계의 임산부가 바로 저입니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많은 여성들을 전제서를 끌고 가 일본군 우야궁으로 삼았다. 자 1930년대 후반 정확히 말하면 중일전쟁 이후니까 38년 아 37년 중일전쟁 이후가 되겠는데요. 30, 40년대 일본의 민족말살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태영령 조선태영령은 10년대 이야기고요. 원산총파업은요. 29년에 있었던 일이죠. 회사령을 공포했다. 1910년대 이야기고요. 신사참배 이게 이제 민족말살통치의 일환이었던 이시계 때 있었던 내용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요. 1923년에 있었던 농민들의 소작쟁이 운동이었죠.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3번 문제입니다. 박차정. 김홍공의 안사람이 되는 분인데 이 박차정 열사 일단 근우회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근우회 신간의 자매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근우회가 되겠습니다. 근우회는요. 여성의 단결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단체가 되겠죠. 대표적인 여성단체 근우회 선생님이 암기 비법을 줬단 말이지 옛날에 근우회를 빨려면 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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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된다고 했지. 여자 여자 여성단체야 여성단체 답은 4번 자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다. 이건 상하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다. 신한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제요구, 황무지개강권 요구를 처지했다. 이거 보안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보안회 여성교육을 위해 배제 배우학당을 설립하였다. 이제 성교사들과 관련된 이야기죠. 여성 그 다음에 어린이의 잡지를 발견했다. 소녀운동 주도했던 분은 방정환 선생님이 되겠고요. 이 방정환 선생님은 천도교계열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이 방정환 이분이 어린이날을 만들었다. 이것만 알아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이 방정환 선생님의 장인어른 그분이 손병이라고 하는 천도교주였어요. 천도교 동학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은 천도교 천도교의 손병이었는데 이분의 사위가 방정환 방정환 하면 어린이날 이렇게 연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 그랬네요. 자 전로한조중앙총회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봐 전로 러시아 땅 연해주 땅이에요. 연해주 땅 연해주 연해주에 이 지역은 연해주입니다. 가에 대한 건 연해주인데 연해주에 대한국민을 했었고요. 대한광복군 지역에 있었죠. 대한 뛰고 국민 뛰고 연해주 대한 뛰고 광복군 뛰고 정부니까 연해주야. 연해주 연해주 세덩어리 세덩어리 하나 둘 셋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연해주에는 성명회 그 다음에 권업회 이런 단체들이 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신문 중에서 해조신문이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연해주에서 발간된 신문이라는 거 이런 거 알면 좋겠죠. 또 연해주의 키워드가 신안촌 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한인마을을 말하는 거고요. 자 북간도에 아 북간도가 아니라 서간도구나 서간도에 그 남만주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숭무학교는요. 멕시코랑 관련된 거고요. 한인평학교는요. 미국에 있었고요. 대일항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했다. 이거 화북지대 예난에 있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연해주와 관련된 건요. 바로 권업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3점으로 자주 나오죠.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인데요. 자 주석 김구 외무부장 조소왕 이렇게 나와있네요. 위원장 장제스 자 한국인이 완전한 독립을 실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혁명 동지들이 진심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 노력한다면 광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독립주장이 이루어졌을 때 귀국이 지재주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이 단체는 임시정부 아닙니까? 임시정부. 김구가 주석을 이끌었던 임시정부. 좌우압작 7원칙을 발표했다. 이거는 이제 해방 이후에 정북트리 과정 중에 있었던 중도자파 여운형과 중도우파 김규식의 어떤 노력 속에서 만들어진 게 좌우압작 7원칙이죠. 개벽과 신여성 등의 잡지를 극한이겠다. 이게 이제 천도교야. 천도교. 천도교. 그 다음에 이 신여성은 근우위가 아닙니다. 이건 천도교예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내용이 되겠고요. 한굴맞춤법 통일함과 표준을 제정하였다. 이게 조선어학회와 관련된 사건이죠. 조선어학회. 그 다음에 삼균주의. 우리 조수왕 선생님 하면 삼균주의. 권국강령을 반포하는 분이죠. 권국강령을 만드는데 영향을 줬던 조선어학회 삼균주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권국강령을 반포했던 그 시점. 원래 시기적으로는요. 권국강령을 반포한 건 41년이지만 여기선 지금 43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시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단체는 임시정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46번 향토의 비군이 창설되었다. 자, 68년 1월 21일 날 북한의 김심주를 비롯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했던 이른바 1, 2일 사태. 그리고 또한 이 사건 이후에 또 푸해불로 나포 사건이라던가 울짐산착 무장공비 사건이라던가 이게 전부 다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도 했었던 사건이었죠. 향토의 비군 창설됐다.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내용 자, 호주제를 폐지했다. 노무현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노무현 정부 국민 지표를 제시한 국민 교육 한장을 반포했다. 이거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만든 건 노무현 정부. 시행했던 건 이명박 정부가 되겠고요. 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을 했던 건 김영삼 정부 때. 자, 그 다음에 언론 통포의 합이 단행되고 언론 기본법을... 이거는 전두환 빡빡이가 했던 거죠. 자,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47번 문제입니다. 자, 재현원법으로 출범한 땡 공화국. 이승만이죠. 이승만 정부. 첫 번째 공화국, 제1공화국이죠. 이승만 정부 때 재현원법에 근거하여 반민족행위처벌법도 만들고요. 농지개혁법도 만들고 막 이랬죠. 자, 삼천교육대 전두환이고요. 새마을운동 박정희. 한일조약 박정희.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김영삼이고요.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승만 정부 때 재현원법을 통해서 그거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드는데 친일파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반민족행위처벌법은요. 이른바 반민특위 습격사건이라든가 국회 뿌락치 사건. 즉, 당시 이승만 정부의 어떤 소극적 태도와 좌우 대립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친일파청산의 과제는 해내지 못했죠. 이런 게 역사적 아쉬움과 한계점으로 남죠.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인데요. 정말 좋은 문제. 아마 이번 회차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솔직히 이번에 56회가 쉬웠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문제 꼽으라면 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48번의 가와 나. 우리나라 헌법이 9번, 9차 개헌을 했는데 이게 몇 차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제 했냐 이것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가의 내용은 대통령 선거인단과 임기 7년으로 한다.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7년 단임인데 국민이 뽑지 않는다. 선거인단에서 뽑는다라는 걸 통해서 이게 이제 7차, 아, 8차 개헌입니다. 8차 개헌. 전두환이 한 거야, 전두환. 이걸 통해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그쵸? 그 다음에 국민이 보통 평등집적 비밀선거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년 중임할 수 없다. 5년 단임이죠. 이건 이제 9차 개헌. 6, 8, 7, 6월 민주항쟁에 대한 결과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전두환이 대통령 되고 나서 전두환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국가재건 최고위는요. 박정희가 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권력을 장악했던 권력기구가 되겠고요. 조봉암의 혁신세력, 진보당 창당. 조봉암, 이거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거죠. 58년. 진보당 사건이 있었던 그때니까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시위. 61년 4.19 혁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신체제 저항하여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부마항쟁 79년에 있었던 사건. 호환철폐 독재 타대로 외치며 69민대회가 개최되었다. 87년 6월 민주항쟁 때 있었던 69국민대회. 그 결과 6.29 선언을 통한 개헌이 이루어졌죠.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맞죠? 특히 전두환 정부 때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전두환 정부 때 대표적인 유아정책과 강경정책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유아정책이라고 하면 교복자유라, 두발자유라, 통행자유라, 그 다음에 해외여행자유라 이런 여러가지 자유라 정책들. 그 다음에 억압정책은 삼청교육대라던가 언론통폐합. 아까 봤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49번 문제인데요. 또 헌법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금융실명제 내용을 통해서 김영삼 정부 때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죠. 자, 김영삼 정부 하면 여러분들 암기비법 영어 나오면 다 김영삼이다. 영어 나오면 다 김영삼이다. 자, WTO에 가입을 했고요. OECD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IMF를 맞이했다. 다 언제다? 김영삼 대통령 때다. 정답은 삼벌이입니다. 어, 선생님! FTA도 영어 나왔는데요. FTA랑 KTX 개통 이거는 노무현으로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보고속도로는 박정희 정부 때고요. 경제기발 1차 5개년 계획이 추진됐다. 박정희 군정 때 했던 거니까 박정희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신안공사가 설립되었다. 이거는 이제 미군정 때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 통치기관 때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대망의 50번 문제인데요. 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50번까지 왔는데 자 얼마 전 돌아가신 노태우 정부 때 일이죠. 자, 노태우가 88올림픽을 개최했다. 88소울올림픽 이렇게 해볼까? 노태우유 노태우유 노태우 대통령이 우유를 먹을 때 기합소리를 내는데 그 기합소리가 뭐다? 이렇게 내는 거지. 88올림픽이고요. 유엔 가입했고요. 남북기본 합의서를 도출한다. 맞죠? 그 다음에 핵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채택하였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암기비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남북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했다.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했다. 역시 김대중 정부 때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이제 7.4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간 이상가족 상봉을 최초로 합의했다. 최초로 말이죠. 중요한데요. 이건 전두환 때 썼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56회 한능검 심화 1번부터 50번 문제 모두 다 같이 해설을 해봤습니다. 지난 회차에 비해서 아마 지금 올해 치러진 시험 중에서 56회가 가장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합격을 기쁨을 누리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떨어지셨던 분들은 혹시나 점수가 조금 부족하셔서 도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기출문제를 항상 풀어보면 한능검 패턴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내년 2022년에 치러지는 57회 시험에서는요. 좋은 결과를 꼭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선생님은요. 또 멋진 해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